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피망, 양파, 파인애플, 새우, 물만두, 메추리알, 초코볼이 있어요. 가위바위보를 하셔서 이긴 사람이 먼저 다섯 개를 가져가겠습니다. 한 번에 다섯 개요? 한 번에 다섯 개. 현실남매 과연 소스 토핑 시작. 가위바위보. 박소담씨가 먼저 토핑을 골라보죠. 바로 놔요? 아니면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올리면 돼요? 배출을 피해 맛있어. 오빠 먹어. 정말 티격태격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영락없는 현실 남매입니다. 박소담씨 다섯 가지 토핑을 예쁘게 도우 위에 올리고요. 최우식 씨도 일단 새우, 파마산 치즈, 베이컨을 듬뿍 올리고요. 베이컨. 베이컨. 초코볼 남았고요. 만두 남았고요. 머쉬멜로우, 메추리알. 저는 요렇게만 하겠습니다. 저는 요렇게만 하겠습니다. 아뇨, 다섯 개, 다섯 개. 두 개 더 고르셔야 되는데요. 메추리알. 그런데 저는 피자에 파인애플 들어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진짜요? 네. 난 그래서. 두 개, 두 개. 두 개를 어찌 됐건 고르셔야 돼요. 메추리알. 메추리알. 마시멜로우를 한 번 넣어볼게요. 이게 구워져서 약간 단짠이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부터 가위바위보는 소스 하나씩 고르는 겁니다. 토핑 하나씩 고르는 거예요. 아, 더 해야 돼요? 네. 다, 다. 하나씩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보. 아웃. 최우식, 과연? 전 파인애플 하겠습니다. 피자에 파인애플 들어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진짜. 오는 거 아니죠? 맛있는 피자 되는 거 맞죠? 바위, 바위, 보. 가위바위보는 이기는 게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최우식 씨. 그런데 이거 지는 게 나은 것 같아. 맞아요. 바로 그 게임입니다. 고르세요, 고르세요. 와, 이건 막. 아니 뭐 국면은. 물만두 피자. 물만두 피자. 네. 파인애플과 만두가 추가된 최우식 씨표 피자. 그 모습과 맛이 궁금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피자, 치즈를 솔솔 뿌려주고요. 오븐에서 심은. 우유는. 시청자, 설레.